스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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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오늘은 스쿱당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 덕분에 그동안 스쿱당도 좋은 소식을 너무너무 많이 접하고 있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식을 나누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콜라보를 하게 됐어요 그것도 더스쿱이름이 아니라 스쿱당 이름으로요 사실 처음인거죠 짜잔 스쿱당이 한스킨과 콜라보를 하게 됐어요 세상에 한스킨과 스쿱당 콜라보라니 저만 신기한가요? 이번 콜라보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귀한 이벤트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 얼른 알려드리고 싶어서 진짜 밤낮없이 열심히 준비하고 고민하고 했는데 드디어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 빠질 수 없는 저의 이벤트까지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맛있는 레시피 시작해볼게요 영상에 앞서서 오늘은 미리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짜잔 이건 한스킨과 제가 직접 제작한 한스킨 선물 증정용 마카롱 상자에요 미니 사이즈에 한스킨 쿠션 디자인이 확 박혀있어서 상자 정말 예쁘죠? 이 마카롱 상자를 왜 만들었냐? 바로 여기에 스쿱당 마카롱을 담기 위해서인데요 스쿱당 마카롱을 여기에 왜 담느냐 그건 이번에 한스킨에서 8월에 출시한 신제품 블레미쉬 커버컷이 쿠션이라는 쿠션 제품이 정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고객감사 이벤트를 스쿱당과 함께 콜라보로 진행해보고 싶다라는 제안을 받아서에요 사실 베이킹 유튜버가 화장품 기업과 콜라보를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너무 신기하고 영광인 것 같아요 한땐 제가 메이크업과 분장을 전공했다보니 뷰티 유튜버를 하면 어떨까라는 잠시 그런 상상을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약간은 꿈을 이룬 기분이랄까?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번 특별 마카롱은 한스킨 이벤트로도 만나보실 수 있을텐데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만들었으니까 마카롱은 다 수제구요 머리 쥐어뜯어가면서 엄청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마카롱 4종 세트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꼬끄 먼저 만들어볼게요 계란 흰자를 천천히 휘핑하여 거품을 충분히 만들어줄거에요 그리고 하얀 설탕을 흘려넣어가면서 머랭을 안정감있게 올려주는데요 이렇게 매끄럽고 분리 없이 힘있게 만들어져야 마카롱 꼬끄는 완성도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부터 집중을 해줬어요 그동안 가루류를 미리 채쳐서 준비를 해볼거에요 저는 곱게 갈아낸 100% 햇아몬드 가루와 슈가파우더를 몇차례에 걸쳐서 고르게 풀어 사용했어요 100% 아몬드 가루를 사용하면 풍미가 워낙 고소하기 때문에 입안에 넣었을 때 단맛으로 잠시 느껴질 수 있지만 밀가루가 없어서 먹었을 때 텁텁한 감이 없고 오히려 씹을수록 고소한 아몬드 풍미가 진해져서 크림이랑 같이 숙성이 됐을 때 결국에 전 이 조화가 제일 좋은거 같더라구요 또 생각이 나는 그런 마카롱 저는 이 꼬끄가 그렇게 만들어주리랍니다 반질반질하게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하얀색 기본의 반죽 그리고 블레미쉬 쿠션 외형과 닮은 누드 핑크톤의 반죽 커피 가루를 넣어서 쌉싸름한 커피 맛을 넣은 에스프레소 반죽 마지막으로 빨간색 색소와 코코아 가루를 넣어 좀 더 단단하고 꾸덕한 식감을 살린 레드벨벳 반죽까지 꼬끄는 이렇게 총 4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팬닝은 적당한 사이즈로 동그랗게 반죽을 짜주면 되는데요 저는 윗면에도 로고 작업을 할거라서 최대한 윗면이 평평해 보일 수 있도록 꼬끄 가장 마지막 작업인 팬닝부터 굽기까지 신경을 쓰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어쩔 땐 꼬끄 높낮이까지 조절해서 맛이나 필링 스타일에 맞춰 꼬끄를 조절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마카롱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런 소소한 노하우들이 자연스럽게 여러가지 익혀지더라구요 꿀정보는 앞으로도 유튜브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과 많이 공유할 거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짠 에스프레소 반죽에는 파에테 포요틴이라고 하는 과자 조각을 함께 뿌려줬어요 파에테 포요틴은 쉽게 말해서 웨하스 과자 조각 같은 느낌인데요 커피랑 정말 잘 어울리는 궁합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 이렇게 마지막 팬닝까지 마무리하면 끝! 건조 후에 오븐에 잘 구워주면 쫀쫀한 식감 그리고 단단한 맛이 아주 완벽한 꼬끄로 완성될 거예요 잘 구워진 꼬끄는 이제 필링을 얹어줘야겠죠 가장 첫번째로 짬을 크림은 뽀얀색이 아주 매력적인 우유크림인데요 우유를 표현하기 위한 하얀색을 만들기 위해서 계란 흰자만 사용한 이탈리안 머랭법을 활용해주고 하얀 버터로 제일 대표적인 서울우유 버터만을 사용해서 순하면서도 뽀얀 깔끔한 맛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크림은 가루류가 일체 들어가 있지 않아 입안에서 남는 느낌도 없고요 매끄럽게 우유 풍미를 잘 살려주기 때문에 부드럽게 퍼지는 맛이 진짜 일품이에요 깔끔한 이맛 덕분에 마카롱 코끄의 고소한 식감까지 잘 느낄 수 있는 맛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바닐라 맛이에요 중간중간에 콕콕 박혀있는 바닐라빈 보이시나요? 매장에서도 매일매일 가장 소비량이 많은 통통하고 윤기나는 바닐라빈 이렇게 싹싹 긁어서 크림 만들 때 넣어서 끓이는데요 바닐라 풍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천연 발효버터인 곰애버터도 넣고 순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할 수 있게 통통하게 짜서 더 통실통실실한 느낌이 나도록 동글동글 이미지를 살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커피맛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에스프레소 맛인데요 로스팅이 잘된 원두를 사용해 베이스를 진하게 준비해주고 커피향미를 최대한으로 살리는데 애를 가장 많이 쓴 커피크림이에요 뱅글뱅글 프릴이 풍성하도록 필링을 디자인해줬구요 먹었을 때 약간은 싹싹하면서도 마치 스카치캔디 같은 맛이 느껴지는 달달한 커피향이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소 풍만한 크림에 심심할 수 있는 식감을 채우기 위해서 크런치볼을 살짝 토핑하여 적당한 식감까지 생각한 에스프레소맛 마카롱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초코우유 맛이에요 사실 레드벨벳 쿠쿠엔 역시 크림치즈가 가장 잘 어울리지만 한스킴만의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이번 신제품처럼 마카롱에도 임팩트 있는 쨍한 컬러감이 하나 마지막에 장식된다면 아마 이거 또한 정말 한스킨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4가지 맛 중에 하나는 색상도 가장 진하고 맛도 가장 진한 초코, 바닐라, 마블필링 디자인으로 다크한 초코볼까지 토핑해 마무리를 지어줬어요 그동안 한스킨과 어울리는 라인업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가장 사랑받았고 특색있는 매뉴얼로 조화를 생각해본 저로서는 이 사전구성이 이벤트 선물로 제일 탁월하지 않을까 나름의 소신을 가져보네요 이제 마지막 작업까지 조금 더 힘내서 완성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요건 제가 보신 끝에 따로 제작한 제품 로고예요 꼬꾸에 얹혀서 에어브러쉬로 섬세하게 칙칙 뿌려주면 이렇게 한스킨 이름을 고스란히 담은 마카롱으로 재탄생된 스쿱닭 마카롱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블레미쉬 커버 로고까지 깔끔하게 새겨서 마무리 해줬구요 선물로써 여러분들께 전달되는 마카롱인 만큼 꼬꾸에 이름까지 새긴다면 기억되기도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수백개 수천개 이렇게 혼자 앉아서 칙칙 뿌리고 있을 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소중히 하나하나 음미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완성된 마카롱 조심조심 유산지에 각각 포장하고 상자에 고이 넣어 뚜껑까지 닫아주면 세상 열심히 준비한 한스킨 스쿱닭 마카롱 완성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해 주실 상상 그 하나만으로 진짜 열심히 준비해 본 한스킨 스쿱닭 콜라보 마카롱이에요 일단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바로 먹어볼게요 자 이왕 먹는거 순서에 맞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순한 맛을 먼저 먹고 진한 맛을 마지막에 먹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울우유 버터를 사용해서 하얗게 만든 이 우유크림을 먹어볼게요 이 맛은 더 좋아하는 마카롱 크시로 오지 이거지 진짜 클린한 우유맛에 엄청 고소한 풍미가 느껴지는 마카롱이에요 고크 맛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필링 맛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대 이건 두 분 다 호불호 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고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닐라 크림 저는 개인적으로 바닐라 맛 너무 좋아해서 이건 최애 픽이에요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음 음 음 진짜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고 일단 식감이 엄청 쫀득해요 제가 만든 거라다 뭐라다 설명하기는 쑥스럽네요 음 하아 리셋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진한 맛 에스프레소 먹어볼까요? 다 이거 너무 좋아요 에스프레소 맛 진짜 마치 스카치 캔디 맛이 나거든요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시고 또 달달한 거 좋아하신다 사실 달달한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커피 좋아한다 하시면 이거 진짜 강추예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코우유 바닐라 크림에 초코우유가 마블로 돼있어서 초코 맛은 진하지만 부드러운 바닐라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부드러운 초코우유 맛이라는 이 이름이 진짜 딱 잘 어울려요 초코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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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뭐해 맛있다 저는 마카롱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한 번에 엄청 많이 먹지 못하거든요 저한테는 한 3,4개? 4,5개가 딱 적당한 양인데 이번 구성이 제일 좋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스쿱당을 오픈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바빠진 건 사실이에요 열심히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집중해서 오래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에 제가 진짜 감사한 마음인거죠 그리고 제가 아직 여력이 안되서 택배를 한다 한다 해놓고 아직 못하고 있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좋은 기회로 한 스킨에서 스쿱당 마카롱을 대량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것만큼 감사한 것도 어디있겠어요 그쵸? 늘 그래왔듯이 지금처럼 늘 노력하고 초심일치 않으면서 지금의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쭉 되고 싶어요 오늘 보여드린 마카롱 어떠셨나요? 사실 이 마카롱은 아쉽게도 다음에 또 준비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스킨과 스쿱당 콜라보로 특별 제작된 제품이라서 한스킨 공식몰에서 이벤트 프로모션으로 선착순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이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스킨 공식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번 콜라보가 정말 좋은 반응을 이끌어서 다음에도 또 한번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로 저만의 소소한 이벤트는 아래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디저트 많은 베이킹을 공유할 수 있는 스쿱이가 될게요 더스쿱과 스쿱당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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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